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피지! 돌 맞는 거 아니에요, 이러다가? 더페이스샵 무대, 제가 하면 안 될까요? 수지 씨 촬영 들어갈게요. 죄송해요. 대구 장명소에 있는 송현동 아저씨, 감사해요. 이름을 수지로 지어주셔서. 수 지 거둘 수 가질 지 내가 먼저 태어났지 저도 수파에 꽉 끼는 모습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수분 공식이 필요해 죄송해요 더러워서 진짜 진짜 너무 더러워 내가 원한 피부는 물찬 피부 하지만 내 피부는 개기름 피부 그때 마침 피지를 잡는 수분크림이 다가왔어요 그리곤 내게 말해줘 정답은 수지크림이야 그래서 이 수분크림 수지가 썬다 참여하면 플러스 100점 그냥 가면 땡탈랑 수지크림